따로 씁니다. 봄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보신 될 만한 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 좀 맛있는 거 만들려고 장 보러 왔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답게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들이 시선 압도합니다. 저 싱싱한 생선들을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으면 이야 이열치열이라고 얼큰한 매운탕도 좋겠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병어다 병어. 아 생선도 다 하세요? 아 네 원래 저는 생선 해산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다 채철별로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맛있게 나오는 것들 다 이렇게 먹죠. 제 생각엔 병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만약에 물고기들끼리 미스코리아 한다면 병어가 이길 거예요. 오늘만큼은 이 중 병어가 가장 예쁘게 생긴 걸로. 네 너무 잘하시네. 네 너무 매일 굿. 아 고맙습니다. 너무 이뻐요 병어가. 털털하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시장 안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골 가게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네 그거 물어보러 왔어요. 요즘 혹시 홍어 애가 싱싱한 거 들어오나요? 있어요? 이렇게 되요. 아 그게 홍어 애도 드세요? 그거 제일 맛있어요. 저는 홍어 중에 사실 애 싱싱한 애를 가장 좋아해요. 그거 한 점에 막걸리 한 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들어하는 홍어 애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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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 와 진짜 귀한 거예요. 다른 게 할 필요가 없고 너무 싱싱하기 때문에 그냥 칼로 살짝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요. 쌍기름에다가 살짝 이렇게 지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보양이에요. 진짜 보양식이에요. 오늘의 보양식이 이건가요? 아 이거는 반찬이에요. 안주예요. 오늘의 보양식이 따로 있어요. 한국인 중에서도 미식가만 찾는다는 홍어 애가 반찬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것까지 챙겨 먹는 따로 씨의 보양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저건 보기만 해도 근육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고 큰 소리로 마님을 외쳐야 할 것 같은 바로 그... 민물장어예요. 여름철 보양식의 최강자 고단백 영양식으로 알려진 민물장어는 스테미너 회복은 물론 최고의 영양식품 아니겠습니까? 따로 씨 선택 잘하셨네요. 맛있는 요리를 위해 손질은 민물장어 전문가인 사장님께 맡깁니다. 행여 살점이 떨어질세라 매의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보양식 문화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민물장어라는 게 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고 시원하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